내가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거든. 남자 배우. 키가 한 백구십. 근데 걔가 거절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사진 요청만 받아봤지. 거절을 당한 적은 처음이야.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. 그래서 왜 사진 안 찍어주세요? 네? 저 유명인인데. 그쪽보다 유명한데. 네가 뭔데 거절질이냐고. 따졌지. 근데 걔가? 뭐라 했는 줄 알아? 뭐라 했을게?